결혼이란 대체 무엇일까요? 글쎄요. 거참 심오한 질문이네요. 근데 아직 제 이름도 안 물어보신 거 아세요? 정하미. 황희태입니다. 황희태. 황희태. 혹시 그 서울일대 수석학교 황희태요? 현수막 보셨나 봐요? 아따, 광주 받았어. 그 현수막 못 본 사람도 있어. 축 서울일대 수석학교 황희태. 아버지가 현수막 걸어놓으시길 잘하셨네. 이렇게 관심도 다 보여주시고. 관심 아닌데요. 빈속에 그만 마시고 나가죠. 밥이나 먹게. 감사해요. 왜요? 짜기 짜기 지셔요. 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데려온 거죠? 예? 여기가 최대치였나 봐요. 난 더한 데도 많이 하는데. 역시 창화시럽 따님이라 곱게 자라셨네. 나는요. 그쪽에 생각하는 그런 곱상한 도련님이 아니에요. 나는 남은 안주 주워 먹으면서 자라는 사람이거든. 나는 남은 안주 주워ball을 많이 받은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항상 다시 돌아올게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일상도 가기 시작합니다.